오늘은 비가 촉촉이 와서 이 자색고구마예요. 저기도 자색고구마고 저기도 꿀고구마고 저것들 잘라서 여기 비어있는 줄에 순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순을 잘라서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긴 순을 잘라서 비가 올 때 이렇게 심어주면 물 줄 필요가 없죠. 장마철 되기 전에 비올 때마다 이렇게 잘라서 옆에다가 심으면 모조값도 절약되고 여기는 또 고구마를 이렇게 너무 고구마 넝쿨이 많으면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준 순을 그냥 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지가 또 꽃이 피어네. 보라색 꽃이 피어서 가지도 금방 따먹겠어요. 토마토도 토마토도 꽃이 많이 폈어요. 토마토도 꽃이 피고 토마토가 조그만 게 열리네요. 토마토도 꽃이 피고 여기 수박도 수박도 지금 아이고 수박이 조그만 게 열렸네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수박 열린 거 좀 보세요. 화면이 많아. 화면이 많아. 수박 열린 게 보이나요? 아 수박 열렸어요. 아 수박 열렸어요. 참 재밌어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수박 열렸어요. 수박 열렸어요. 음 이거 모종을 심는 거고 저기는 또 씰을 심는 수박이 또 열리고 있어요. 여기는 방울토마토인가봐요. 방울토마토가 꽃이 많이 폈어요. 여기는 오이나무가 열렸네요. 이건 아까 앞마당에 심은 것하고 이건 노지에 심은 오이예요. 그늘에 심어야 잘되죠. 오이가 열렸네요. 조그맣게. 아이고 귀여워. 오이도 열리고 오이도 열리고 두그루. 이건 호두나무예요. 오리도 호두는 안 열렸네요. 여기 오디가 열렸어요. 시간이 없다보니까 오이도. 오이 땄네. 음 달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농사이기 때문에 여기 오디가 열렸대. 시간이 없어 못다요. 꺾어서 심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